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넬리 쿠입니다 지난 여름 강월랜드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봄에는 개울 따라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면 옆에서 백숙을 먹고 여름에는 카약 패러글라이딩 한 뒤에 산내 비빔밥 먹고 가을에는 낙엽 보면서 라운딩 한 다음 공기 좋은 곳에서 자란 한우를 먹고 겨울에는 대갈령에서 보드탄 뒤에 술 한잔 먹고 강월랜드는 지상 낙원입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키고 소중한 사람과 아름다운 도로를 달리다보면 강월랜드에 도착합니다 친절한 직원의 안내를 받고 메인타워 체크인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작진이 오고 샤워를 한 뒤에 주변 시설을 구경합니다. 아름다운 한옥 무남정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차와 함께 다과를 먹습니다. 오브에 들러서 맛있는 빵과 와인을 구입합니다. 라비스타에 들러 야경을 보며 재즈음악을 듣고 와인과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서 소중한 추억 할만한 것을 구입합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뷰를 보며 기분좋게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어서 아침운동이 즐겁습니다. 앙홀랜드는 지상 낙원입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